피플 인사이드 그런 혐오와 부패한 정치인의 말로를 보면서 정권 교체에 대한 염원이 실질적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누구를 선택하느냐 이 문제는 유권자의 목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경우는 문재인 씨, 그다음에 국민의당은 안철수 씨 이 두 분이 상징적인 하나의 정권의 교체에 인물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두 후보 모두 호남 경선에서 60%가 넘는 지지율을 보였거든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차이는 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에 쏠림 현상과 그다음에 국민의당의 쏠림 현상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현재까지 나타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나타난 바에 의하면 안철수 예비 후보자의 경우에는 쏠림 현상이 70% 이상으로 나타난 거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예비 후보자의 경우에는 60% 좀 상회하는 그렇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호남의 민심이 결국에는 어떤 방향이 될 것인지는 전통적으로 봐서 전략적 선택이 호남의 민심이었습니다. 그러면 될 사람을 뽑아주자는 거지만 앞서 얘기했지만 전략적 선택은 이미 정권 교체라는 그런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누가 더 나았느냐, 어느 정당이 나았느냐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 현재의 파국 상태, 이 혼란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이미지는 깨끗하고 능력 있는 거기에다가 호남의 선택이 주어지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오늘 수도권 경선이 펼쳐지는데요. 문재인 전 대표가 45%만 넘어서면 후보로 확정이 됩니다.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과연 문재인 후보의 독주를 막을 수 있을지 지금 관심사인데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민주당의 세 분의 경선 후보자, 경선 주자들은 실제로 다들 훌륭한 분들이죠. 어떤 측면에서 볼 수 있냐면 문재인 씨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에 야권의 후보자였죠. 그런 가운데 민주당의 실질적인 오너로서의 굉장히 많은 영향력 이미지를 갖고 있는 반면에 그 다음에 안희정 씨도 결국 참여정부의 일종의 가신 역할을 했던 분이죠. 그래서 문재인 씨와 안희정 씨는 결국 참여정부의 가신 역할을 한 분들이고 이미지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재명 씨는 새로운 인물로서 등장하고 있고 혁신의 기치를 걸고 있는데 결국에는 현재까지 봐서는 문재인 후보자가 거의 압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실제 수도권 중심으로에 있어서도 그런 이미지는 결국 혁신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이미지가 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지금 충청 경선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국민의당의 충청권은 마지막으로 4일 내일 있게 되죠. 그런데 이 충청권은 실제 이번에 대선 기간에 사퇴를 했습니다만 반기문 씨 진영이 실제적으로 과연 국민의당 쪽으로 흡수가 되겠느냐 이게 파괴력을 갖게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언론에서 예측한 바에 의하면 결국에는 내일 충청권의 표심의 향방을 우리나라는 어차피 지역주의라는 것을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반기문 씨 쪽이 어떤 선언적인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국민의당에서 표의 쏠림 현상은 더 심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개월 만에 지지율이 2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발언으로 좀 논란이 됐는데요. 이 상승세 지속될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어제 서울 경선이 끝나고 국민의당 관계자들은 남쪽의 남풍이 태풍으로 서울에 도착했다 그러는데 사실 잘 보는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혼란의 정국, 그다음에 파국의 정국은 우리가 보통 복잡계 현상으로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나비효과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안철수 씨는 과거에 지난 대선 기간에 이미 나왔던 안철수 현상이라는 혁신과 개혁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 끌고 간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안철수 씨의 그와 같은 지지도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보다 확대될 전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지금 국민의당의 네거티브 공방전도 지금 좀 열띤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거티브 선거는 선거의 이슈가 능력과 그다이냐 아니면 혁신이냐. 그런데 이번 선거의 이슈라는 것은 부패한 정권의 고리를 끊는 그런 의미가 강이기 때문에 혁신과 개혁의 이미지가 맞춰집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네거티브는 유권자들 측면으로 봐서는 추접시른 일들이거든요. 결국에는 네거티브 선거는 공명선거와 바람직한 선거 문화를 해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선거의 컨셉이 참신과 깨끗함으로 가게 된다면 네거티브 선거 자체가 결국에는 빠져드느냐 아니면 재개하느냐 이 문제라는 것은 결국 후보자의 이미지와 정당 이미지와 맞물려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불리는 스스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저희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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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